많이 아팠다가 지니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. 이 친구도 어디가 아프다 했죠? 진드기병이 있었는데 진드기병? 파베시아 파베시아 파베시아? 만지면 안 되는 거네요? 아니요. 이제 무슨 약을 먹고 나섰죠? 병원에 다녔죠. 병원에? 그래서 병원에 다녀서 진드기 치료하고 사람이 아니라 멍멍이가 멍멍이인데 원래 살아있는 멍멍이가 되었습니다. 이름은 지니라고 하고요. 남자인데 성취는 산만한데 하는 것은 얘기예요. 완전 얘기예요. 자 한국말 해봐. 자 한국말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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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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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내 손? 줘야지. 너무 더워. 드디어 손도 하네요. 다시 앉아봐. 지니야. 이거 편집해주세요. 빨리 앉아 다시. 앉아봐. 더워. 더워.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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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좋습니다. 아이고. 옳지. 빵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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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야 효과가 있었어요. 빵야 효과가 있었어요. 아까 뒤에요? 네.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결혼식 格ến Корректор